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고 5년만에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게 되는 루카스 모어라 선수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토트넘 아스퍼의 시즌 마지막 득점을 마지막 순간에 장식하면서 많은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과 팬들의 축하를 받았고 1년 전 손흥민 선수가 득점방을 차지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목마 태워줬던 루카스 모어라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아스퍼의 많은 선수들이 루카스 모어라 선수를 목마 태워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마지막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사실 토트넘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자력으로 유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따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스톤빌라가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둬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는 오늘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1이라는 간만에 대승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후반전 막판 교체 들어온 루카스 모어라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진을 해집고 원맨 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토트넘 아스퍼 커리어 마지막 경기에서의 마지막 득점이자 토트넘 아스퍼의 올시즌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켰고 토트넘 선수들은 팀의 유럽대왕전 진출 여부와 상관없이 루카스 모어라 선수에게 순수한 의미로 축하를 보내면서 목마를 태워줬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루카스 모어라 선수의 이번 장면은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토트넘 선수들이 다같이 기쁨을 나누는 장면 또한 굉장히 훈훈한 토트넘 아스퍼의 시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루카스 모어라 선수와 팀 내 경쟁자로서 지난 세월을 함께해왔지만 사실 동감대기 친구이기도 하고 경쟁자의 느낌보다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깊은 유대감을 쌓은 관계라는 것이 평소 토트넘 아스퍼의 많은 영상물에서 드러나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교체로 경기장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난입해 루카스 모어라 선수를 축하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루카스 모어라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의 에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클럽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더 나은 선수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팬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상황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저희 모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께도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면서 토트넘 아스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리고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 역시 루카스 모어라 선수가 선물해준 순간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 다음 챕터에 행운을 빌어 브로 지난 5시즌 동안 너의 모든 것에 감사해 그동안의 추억들 특히 암스테르담에서의 그날 밤에 감사를 드린다 다음 챕터에서 행운을 빌어 루카스 모어라 고마워 루카스 토트넘 셔츠를 입고 좋은 기억과 자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인생의 다음 모험이 무엇이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다시 한번 고마워 고마워 루카스 특히 암스테르담에서 고마웠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지금처럼 행동해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팬들을 흥분시켜줘서 고마워 그리울 거야 영원한 우리들 중 하나 루카스 우리 스포츠 팬들이 결코 잊지 못할 순간들에 대해 루카스에게 감사한다 당신은 스포츠이고 당신은 당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다음 축구 커리어에 행운을 빈다 오브리 가도 루카스 좋은 추억 고마워 당신이 우리에게 준 멋진 순간들로 기억될 거야 어떻게 스포츠 팬들이 아약스전을 잊을 수 있을까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 루카스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밤을 선사했다 항상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커먼 유스포츠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한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역시 아약스전 극적인 해트트릭에 대해 많은 팬들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는 그동안 토트넘 아스퍼에서 5년 동안 활약해오면서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축구 선수이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 대한 추억도 정말 많지만 이제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오랜 선수 생활 끝에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 대한 추억은 토트넘 아스퍼에 지난 수년간의 경기를 지켜봐온 저 역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